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행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고 헛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계속 34장, 5장, 6장 계속 그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에레미야 말씀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이 당한 거예요. 바빌론 포로예요. 그렇죠? 당한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듣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내 메시지로 받아요. 그렇죠?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은혜 받으라고 그냥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럼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수여예배나 금여예배나 매일 현장의 말씀 붙잡을 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실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붙잡은 자가 분명히 그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대죠. 그때 우즈벡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통본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통역을 그냥 통역으로 생각하고 통역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통역을 하면서 나도 메시지가 이게 숨어 드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듣고 통역할 때 갑자기 이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되게 감사한데 그때 송 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몇 년 뒤에 분명히 한국의 문이 열릴 거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복음 뿌리를 내려야 된다.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준비한 자가 그때 한국의 그 현장에 있고 동대문이라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고 그냥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통역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응답을 되게 해주세요. 왠지 그냥 붙잡았어요. 그런데 뭐 그때보다 계속 열심히 기도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붙잡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고 그게 나의 소망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고 물론 동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원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러시아어권 예배국을 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안성이라는 지역에 러시아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응답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느 땐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저는 메시지로 붙잡았고 그리고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러고 볼 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 드는 게 붙잡았으면 그렇죠? 붙잡았으면 에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당했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의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사람이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스스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그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방주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만웰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메시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하잖아요. 결국은 망해요. 실패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언약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지식으로 듣고 알아. 그런데 그거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적용해야 돼요. 인정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을 펼쳐 영생을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크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때서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정이 되는 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체험, 나의 경험 그거는 나에게 주신,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아무것도 섞이지 말고 그대로 현장에 가서 나눠준다면 전화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도 현장에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대로의 복음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3석에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말씀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처럼 랩런트들처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성취에 따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그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이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 위계, 실패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원수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또 그쵸? 배경과 영적인 문제가 또 언젠가 또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을 때 그 위기, 그 문제, 그 실패,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아, 말씀 송취 시간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토가 없을 때는 모든 문제는 문제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토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문제가 문제지만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이 현실에서 성취하실 것인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문제에 당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표구나 그 시간표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갱신해야 될지 또 보여주시고 너무 또 우리가 말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라는 것을 확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후대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그렇죠? 그리고 유업으로 남길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시대에 살 것입니까? 교회가 지금도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과연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까? 지금도 복음이 불필요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아예 듣기를 원하지 않은데 앞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까? 아니에요. 가며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종교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교회에 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켜고 기도 잠깐 하고 나가고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접을 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죠.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를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잠습합니다. 시험에 들고 그 문제 속에 빠지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물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겠지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그쵸?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교회에 다녀와야겠다 라는 그 자체가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구약에 성전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의 어려움 위기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진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위교를 또 이 질병을 허용하셨을까 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티시계들한테는 자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쁜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바쁜 가운데 영적인 여유의 시간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결국은 힘이 빠지고 결국은 복음을 못 노리고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우리 다락방에는 뭐 지폐 있고 훈련 있고 예원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시간 그 영적인 여유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만 망가져요. 나만 죽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의 시간을 꼭 가져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하나님 그 누구도 없는 나와 오직 나와 하나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은 몸이잖아요. 챙기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 몸도 챙기고 맘도 챙기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제약 막는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후대를 회복시키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은 가난한 땅은 후대들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들여서 교회에서 랩런트 티시 개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걔네들이 이제는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고 정말 세계보고만 할 사람들이고 항상 메시지에 나오는 오촌 종족에 들어가서 살릴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왔던 이 자체가 이미 응답이거든요. 이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 내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카라라는 그 의미가 절규 하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지지라. 너무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그렇죠? 물을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지져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왜냐하면 후대들이 지금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참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후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부모들이 공부해라. 숙제했어?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엄마예요. 목사지만 똑같은 엄마. 숙제했어? 안 했어? TV 볼 때는 몇 시간씩 보고 숙제 왜 안 했어? 막 야단을 쳐. 저를 볼 때 엄마 근데 TV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숙제할 때는 왜 시간이 안 가? 당연한 거지. 네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가. 좋아하지 않은 걸 할 때는 엄청 시간이 길어져. 똑같은 시간이야 신우야 이렇게 하면 그런 걸 보면 진짜 참 나도 보금보금 하면서도 애한테는 너무 율법적이다. 숙제했어? 숙제 먼저 하라고. 숙제 한 다음에 놀든지 말든지 해. 막 이렇게 항상 야단을 치는데 후회를 해. 좀 있다가 후회를 해. 미안해. 또 앉혀놓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들리는 소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가르쳐 드리려고 학지. 학교 가면 또 선생님들이지. 교회까지 오면 다 선생님들이야. 싫어. 그래서 우리 신우 그 테스트 있잖아요. 머리를 그리고 뇌 속에 뭐뭐 들어있는지 그림 상담 하는데 학교에서 그거 진행을 해나 봐요. 뭘 제일 큰 게 그게 주예요. 좋아하는 거. 당연히 우리 신우는 근데 요행 요행이었고 그리고 학교였어요. 제일 작은 거 뭔지 아세요? 교회. 저 진짜 속상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초딩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증인이어야 돼요. 집에서도 증인 물론 학교는 어쩔 수 없고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선생님 일을 하려면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서 애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고객님 다 들어주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고객님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말을 안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겁니까? 부모들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물론 친구가 대해준 부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세 교회라도 정말 선생님 아니라 주의료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 증인 이 복음의 증인 같은 전도자 그래서 그거 정말 후대들에게 그런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하고 갈 것인지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게 아니라 모든 전도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우리가 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부르짖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사명 교회를 살리는 사명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음 전할 때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백번 천번 만번 들었어요. 몇 년을 들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복음이 다르게 전해져요. 언제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먼저 깨달아줬을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똑같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 달라요. 달라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달라요. 전하는 사람도 그게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냥 외워가지고 구구단처럼 전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증인으로 썼다. 그게 느껴져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적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듣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을 때 사실은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적을 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눈도 보고 손은 느끼고 이게 중요해요. 느끼고 보고 그리고 뇌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까먹었으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통역하면서 부스에서 메시지를 적어요. 그래서 듣고 적고 또다시 듣고 또다시 보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받은 메시지가 각인이 되고 현장에 나갔을 때 결론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이 메시지를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낸 그 현장 이 시대를 살릴 그 메시지를 주고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분명히 주어진 그 말씀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